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오나드라는 사람이 쓴 무릎 부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땅히 싸워야 할 때 오히려 도망하고 피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타협을 하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을 한다고 해요 제가 좀 게을러서요 영적 갈망이 좀 부족해서요 제가 너무 바빠서요 비전, 사명? 잘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기 1,12章 23세스는 이런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우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런 걸 볼 때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새 생명을 말합니다 이 속사람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죠 반면에 겉사람은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육체적인 외모나 건강이나 학벌 등을 얘기할 수 있겠죠 많은 믿는 사람들은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영의 양식보다는 육의 양식에 또 영의 건강보다는 육의 건강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의 것보다는 땅의 것에 또 영적인 축복보다는 세상적인 축복에 더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여지는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속사람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큼은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속사람인 것이죠 제가 대학교 한 1학년 때쯤엔 지금보다는 훨씬 날씬했었습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요 왜냐하면 그때 대학에 막 들어갔다고 다이어트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옷을 고를 수 있는 범위도 폭도 넓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것 같아서 좀 슬픈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겉모습이 살찌는 것보다 너의 속이 단단하게 살찌워지는 것을 더 관심 있어 한단다 이 말씀을 듣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좀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겉사람은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보시는 것도 속사람이지 겉사람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는 것도 속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 성숙하다 어리다라는 판단의 기준이 속사람이 얼마나 강한가 약한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이 그렇게 강건하지 않는데 아무리 겉사람을 잘 갖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국 범죄하고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울왕이 그랬어요 그는 겉사람이 매우 탁월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주 잘생겼고 키도 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겉사람만큼 속사람도 강건했더라면 하나님께 계약에 쓰임받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10년 동안 쫓기는 환란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잡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때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의 변화의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죠 바로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는 겉사람은 자신만만했고 의리의 사나이였습니다 베드로는 겉사람은 자신만만했고 의리의 사나이였습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했고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버렸습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다시피 부인했어요 그리고 결국 갈릴리 바다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런 그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3천명을 회개시키는 말씀의 종이 되었어요 공예원에 잡혀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어떠한 환란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단코 절대 유동치 않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우리에게 임하시기 위해서는 겉사람이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겉사람이 깨어져야 합니다 나의 고집이나 또 의지 옛날에 가치관 잘못된 사고방식 이러한 것들이 깨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겉사람이 깨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회개를 통하여서 겉사람이 깨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겉사람이 나의 옛 모습이 나의 자아가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못하도록 드러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겉사람을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 또 아집 나의 교만이 깨져야 합니다 나의 욕심이 깨져야 해요 이렇게 깨어질 때 비로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겉사람의 못된 성격과 잘못된 사고방식들이 때로는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라도 깨어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고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구할수록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속사람이 변화하고 성숙하고 강건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하는 사도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